인천 지역 경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김칭 부장님, 인천시가 공모에 참여한 반도체 특화단지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산업입니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지자체와 해당 기업에게는 부지화,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와 관련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고 수도, 전력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보유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8%,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산단 내 용적률도 기존 350%에서 최대 490%로 완화했습니다. R&D 예산 지연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네, 정부가 전방위 지원을 약속하면서 10여 곳의 지자체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와 구미 등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자체하고 있는데요. 자, 인천이 이들과 비교해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인허가 간소와 R&D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을 약속한 특화단지에 선정이 되면 고용 창출을 포함한 수조원대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혜택이 집중된 만큼 갓 지자체들은 자신들만의 강점 세일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경기도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으로 풍부한 반도체 인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인천시는 산업단지, 항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기업 등이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입지, 그리고 영정, 송도, 남동산단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의 혁신 생태 조성의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유치에서 인천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과 항만을 갖춘 지리적 입점, 그리고 반도체 후공장 분야 유수기업이 인천에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유치에 뛰어든 건데요.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출될 경우 인천산업에 미칠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인천은 반도체 산업이 밀직되어 있고요. 수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천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후공정 흔히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분야라고 하는데요. 세계 2위, 3위 업체인 엠코코리아, 스태치치픽, 페코리아 기업하고 한미반도체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한 1,300여 개가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인천의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168억 달러, 한 20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인천 수출의 31%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우선은 영정경제자유구역에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한 영정지역의 한 110만평 부지에 이미 입주의향을 밝힌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이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글로벌 진출 거점의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흔히 아리백, 100%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해상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해상풍력을 주로 할 생각에 있고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기반으로 기업 종합지원 시설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구축된 송도에서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융합연구소를 설립해서 R&D와 인력 양성을 거점으로 삼고요.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신소재 그리고 테스트 배들을 통해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영종 제3유보지인데 이 지역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바로 붙어있죠. 그래서 아마 수출의 최적지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유치해 가능하냐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행정에서도 해야 될 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과제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 논란부터 먼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을 근거로 비수도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도된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입지만으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은 공모 시작 전부터 비수도권 문구를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하고 광주가 그런데요. 작년 7월에 공동권위문을 발표하면서 관련법에 명시한 비수도권인 광주, 전남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재 양성, 기존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 형태 자체가 수도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권역으로 구분한 우선권 논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인천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인천은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선도 도시입니다. 우수한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서 투카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인천에 유치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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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